오늘 하루하루 만나요 안녕 엄마 맨날 안녕 너 어렸을 때 왜 자꾸 안녕 나 엄마가 알고 그러는 줄 알았어 나 자꾸 보고 왔지 샘슨해 너 정말 빨리 긴장하는구나 지금 시간이 몇 시니? 나 엄마가 안 가 나 엄마가 안 가 너는 안 가야? 너는 다 졸업이야 내가 말하는 게 내가 항상 엄마가 안 가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엄마가의 브이로그 영상 그렇지? 너무 잘 어울린다 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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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오늘은 왕땡은 뭐지? 아침에... 토도... 롯고탕 오늘 아직도 밥을 못 먹어요 집에 왔어요 너 많이 먹어요 인지아 너 잠옷 너무 친취해하다 예쁘지 않아? 엄마가 나 고산대 사줘 아빠 손 좀 흔들어줘 그러겠지? 감자는 오빠 감자가 아니라 여러분 니 다오쟤 엄마야 니하오 하오쟤 니하오 부스트에 부스트에 하오쟤 하오쟤 오늘 방연지 니 다오쟤 엄마야 정말 좋아요 자 내가 또 미판을 차오 미판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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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판 아빠니까 네 맛있어 맛있어 오빠가 우리 같이看一下 우리妹妹在干시 뭐 뭐하러요? 니가 30cm 더可愛다 부수수수 반정 인지 오빠 이 지스케 유급 6cm 몇 월인데 하하하하 HSK 6G 나 HSK 땄어 공신이 과일러 과일러 아야 오 매진샹 신샹 신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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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점수가 진짜 완전 그거였어 뭐? 간단간다? 어 왜 저래? 왜 저래? 니가 저래서 졸업을 해? 아니 근데 오빠가 이번에 팔로워 와가지고 너 선물도 주고 했던 게 있잖아 번역기 되게 쓸모있대 내가 보기엔 너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나도? 내가 보기엔 너가 진짜 필요해 왜냐면은 너는 발음도 좋고 한데 너는 사실 나처럼 중국어를 많이 할 일이 없잖아 불쌍어 뭐 시 텐텐파시피 얼체 뭐 여전히 도와 시험에 근데 요즘에는 많은 중국어 친구들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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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엔 H스키 공부하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 어 내가 보기엔 H스키 그치 뭐 하되 뭐 할 때 그냥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이거 무슨 뜻이지 하고 응응응응 김치는 한국의 발효 음식입니다 응 파쩔 슈핀 파쩔 왜? 그냥 부려 엄마 입으로 왔어 엄마 엄마 이리 와봐 엄마 이리 와봐 엄마 이리 와봐 네 내가 보기엔 이게 엄마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 뭐야 어? 엄마 이걸 중국어 공부 좀 해 니가 나를 알려줬어야지 아니 엄마 이거 진짜 쉬워 엄마 어디 중국어 배운 문장 뭐야 샴푸가 뭐더라 시토파 아이 봐봐 벌써 틀렸잖아 껴봐 잘 됐다 이거 엄마가 써야돼 맞다 개볼이 맞다 개볼이 뭐야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헉? 엄마 왜 부셔? 시작 빙 아 아 아 지지 지지 오우지단 엄마는 빨간 보호주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는 중국어를 좀 더 잘해야 돼 맞아 나 왜 이렇게 못할까 나 옛날엔 잘했는데 옛날엔 누가 잘했대? WT2 이거 누가 또 주는 거야? 아 줬잖아 있으라고 또 여기 회사에 더 안 줘 왜? 또 갖고 싶어 고마워 지금 태어난 단어를 해도 문장은 아니잖아 문장은 없는 줄 알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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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문장을 외워 엄마 엄마는 음식을 외워 엄마는 음식을 하는 사람이잖아 중국어 음식 단어 좀 외워 브로콜리 브로콜리 실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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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콜리 실랑화 샐러리 뭔데? 샐러리 샐러리? 샐러리 샐러리 칭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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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엄마 그거 모를거 후라이팬 나요? 모르지 아 후라이팬 후라이팬 차오고 앞치마 앞치마 새 앞치마를 살꺼야 마이 UFO 시 살짝 겨울은 추우니까 따뜻하게 보내세요 오 정확한데? 아..뉴안 자 일단 얘기해줘 보고 동탱헌능 소이 야옹 바울 란 하이요 따뜻한 차 많이 드세요 칭샹용 헌두어 온 란 더 차 맞지? 응 사실 엄마 렌지에 부셔 소이 쉬어 한위 너무 어려워 엄마 나는 바라는 거 없어 이걸 통해서 하루하나만 해요 하루하나면 일주일이면 일곱 개요 한 달이면 벌써 볼게요 삼십 개 우리 가족들도 많이睡어요 우리 가족들도 많이睡어요 저희는 12시까지 우리 어머니가 뭐하는거에요 뭐하냐 뭐에요 뭐하냐 통해서 그래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어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어요 우리 엄마가 배고프다고 하더니 우리 엄마가 배고프다고 하더니 우리 전혀 빨리 먹었네 우리 엄마가 배고프다고 하더니 우리 전혀 빨리 먹었네 우리 엄마가 배고프다고 하냐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 우리 엄마가 배고프로 알지 자 파 파를 넣으려고 했는데 파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저는 파우찬입니다. 저는 파우찬입니다. 나는 파우찬입니다. 틀렸어? 맞아. 한국은 면 다 먹고 나면 이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먹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네. 이해 못해? 이만큼 할까? 너 다 먹을 수 있어? 몰라. 먹어볼게. 이거 왜 이해 못해? 한국사람은 고기 먹었다가 밥 먹는 것도 이해 못해. 고기는 주식인데 거기서 밥을 또 먹네. 중국사람들은 주식에 주식을 또 먹는 거구나? 유다우츠 엄마야? 하우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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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그건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띵 반짝이는 눈을 향하지 밟고 더 질 듯한 볼 방어기는 비 두꺼운 인솔 걸음걸인 뒷동 누굴 닮아 이렇게 예뻐 널 바라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불러 행복한 꿈만 꾸길 바래 잘 자, 잘 자 포근하게 잘 자 걱정들을 뒤로 앉아 별빛들도 참